미국 각지의 순회 전시되어 한국문화의 잔연한 모습을 널리 외국사람들에게 인식시켜준 바 있는 우리 해외전시문화재가 그 전시를 끝내고 7월 16일 부산항에 도착 귀환했습니다 신라의 금관 고래자기 등 191점이 4,290년 8월 말에 미국에 건너가서 그해 12월부터 워싱턴을 비롯한 미국의 8개 중요도시에서 전시되었던 것입니다 이 문화재는 서울로 이송되어 2년 만에 덕수궁 박물관 제자리에 안시되었습니다